안녕하세요. 낚시의 정석 이지현입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 신동만 선생님과 함께 도래와 바늘, 스플릴링에 대해서 배웠었죠. 작지만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하는 도구이니까요. 잘 기억해뒀다가 빅게임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펜슬과 포퍼 바늘 세팅법 편입니다. 그럼 샤크 신동만 선생님 나와주세요. 트리플 훅을요. 크기를 펜슬 포퍼 모양,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을 할까? 그것 또한 쉽지 않아요. 분별을 하기가. 그러면 큰 고기 잡는 파핑 낚시, 펜슬이나 포퍼를 사용하는 낚시에 주로 트리플 훅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모양에 따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제가 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어리 모양 작은 사이즈예요. 불과 길이가 한 120mm, 그러니까 12cm, 11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딱 봐도 체형이 작은 싱킹 타입 펜슬에는요. 트리플 훅이 약 2-0 또는 1-0 사이즈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사이즈를 금방 보시기 편하게 제가 들어보입니다. 싱킹, 그러니까 작은 체형의 펜슬일 때는 1-0, 2-0. 자, 그럼 체형이 좀 큰 물에 뜨는 플로팅 타입, 물에 뜨려고 하게끔 만들다 보면 체형이 좀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포퍼 펜슬인데요. 밑에 거는 100g짜리 플로팅 타입 펜슬이고, 위에 거는 약 100g 정도 되는 포퍼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크기에는요. 이렇게 3-0 크기를 앞뒤 사용하시면 돼요. 물론 꼬리 쪽에 하나만 사용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바늘을 심리적인 조사를 했더니 바늘 하나, 이렇게 싱글 훅이라고 하죠. 일반 바늘과 트리플 훅, 일명 갈고리 훅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선호하더라, 그 얘기예요. 사람의 심리는 똑같습니다. 이 바늘을 선호하더라. 왜? 이게 잘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 고기 입에 걸려서 이 트리플 훅이 탁 걸리면 영원히 안 빠질 것 같잖아요. 기가 막힐 정도로 잘 빠집니다. 저희 샤크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빠져요. 자, 그러면 싱글 훅은 어떨까? 트리플 훅과 싱글 훅이 입에 박혔다가 빠질 확률을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긴 한데요. 싱글 훅도 괜찮더라.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싱글 훅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펜슬에, 자, 보세요. 뒤쪽, 꼬리 쪽에 트리플 훅 하나, 앞쪽에 싱글 훅 하나, 이런 채비도 좋습니다. 앞쪽 중간에 트리플 훅을 달아놓으면 캐스팅 도중에, 운영 도중에 쇼크리더가 여기에 자꾸 휘감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캐스팅을 해서 끌어줄만한데 여기에 쇼크리더 휘감기면 다시 막 감아올렸다가 다시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엔 싱글 훅을 사용을 하면 쇼크리더가 휘감기는 증상이 조금 덜하더라.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쪽에 싱글 훅 하나를 달았는데 이렇게만 사용을 해도 무난해요. 잘 빠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싱글 훅을 달았는데 훅 포인트가 바늘 끝이,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게 제가 일부러 껴놨어요. 어떤 분들은 위로 가야 좋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위로 가는 것, 아래로 가는 것. 바이트를 받았을 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 그럼 앞쪽을 물면 어떡하네요. 전혀 문제 없어요. 감아들이는 도중에 뒤쪽 바늘 하나만 달아도 훅업을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 설명을 드립니다. 펜슬이나 포퍼를 멀리 던져놓고요. 물에 딱 떨어지자마자 빠른 속도로 막 감아들이잖아요. 빠른 속도로 막 감아들이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활성도가 좋을 때는요. 빠른 속도로 물 표면에서 파닥파닥을 내면서 파도를 탁탁탁 쳐가면서 발파음을 내면서 아니면 포마를 일으키면서 버블을 일으키면서 막 감아들이는데 대부분 낚시방송을 보시면 그런 방법만 사용을 해요. 그런데 빨리 감아들이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펜슬이 쭉 한번 당기면 S자로 쭉 따라왔다 멈추고 약 0.5초 정도, 0.3초 정도 또다시 쭉 끌어주고 멈추고 이런 아주 느리적거리는 액션, 잠깐 멈추는 스테이 동작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제가 낚시를 하면서 타버터 펜슬 포퍼를 운용을 할 때 빠른 속도로 막 끌어주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쭉 움직여주고 드래그레이스 하듯 탁 멈추고 0.3초, 0.5초 다시 쭉 움직여주고 탁 멈추고 이런 액션에 큰 미터 오버, 미터 2, 30짜리 큰 부실이가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랬어요. 빠른 액션에 쭉쭉쭉 끌어주고 굉장히 싱킹 타입 펜슬을 쉬지 않고 막 감아들이는 액션에는 주로 80cm급, 70cm급 작은 부실이 방어가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게 특이점인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감아들이는 것보다 느리적거리는 액션도 효과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플로팅 타입은 던져놓고 물에 딱 떨어지는 장면부터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 보여요. 그래서 이 팟핑 낚시가 좋은 적이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게? 물고기가 와서 딱 덮치는 장면이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이 팟핑 낚시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싱킹 펜슬, 물속으로 가라앉는 펜슬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표층에서, 중층에서, 아니면 깊은, 딥다이브용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플로팅 타입보다 방법론에서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싱킹 타입 펜슬을 딱 던져놓고 물에 떨어지자마자 빠른 속도로 낚시대를 딱 세워서 막 감아드리면 타버터처럼, 플로팅처럼 막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있고 던져서 베일을 딱 풀어놓고요. 줄이 풀려나가게 해서 한 카운트다운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초당 약 1m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아드리면 표층에서부터 약 3, 4m 정도 가라앉혀서 감아드리죠. 그래도 반응이 없다. 캐스팅을 하고 나서요. 카운트다운을 하나, 둘, 이렇게 카운트다운해서 20회 정도 하면 수심 약 3, 40m까지 깊이 가라앉혀서 감아드리면 표층, 샐로우, 딥다이브, 심층까지 다 전부 다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포퍼나 물에 뜨는 플로팅 타입 펜슬보다 물에 가라앉는 싱킹 타입 펜슬 하나만 가지고 타버터처럼 운영도 하고 중충 가라앉혀서 끌어도 보고 아주 바닥까지 깊이 가라앉혀서 끌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팅 타입보다 싱킹 펜슬 활용을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플로팅 타입은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물 표면에 막 따라오다가 덮치는 장면, 공격하는 장면을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짜릿하죠. 그래서 플로팅 타입을 많이 쓰는데 싱킹 타입 펜슬 활용을 잘 해보시라. 저는 그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루정도 도시 하고 싶어요. 하루정도 가져올 무 journals